자 지금 정토정은 막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미타부처님이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는 거예요. 그럼 염불이죠. 그런데 이 염불은 아미타부처님의 보신이나 화신 어떤 한 에고로스, 한 인격체로의 아미타불에 대한 염만이 아니에요. 아미타불의 법신에 대한 염도 해당돼요. 아미타불의 법신에 대한 염도 염불입니다. 자 나랑은 별개의 인격체로서의 아미타불에 대한 염도 가능하지만 아미타불의 참나에 대한 염도 염불입니다. 그래서 견성이 사실은 성을 본다는 게 법신을 염한다. 그래서 염불이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보신과 화신 아미타불의 육신이나 아미타불의 사실 육신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미타불의 보신에 염을 하겠죠. 아미타불의 보신에 염을 하지만 어떤 나와 다른 인격체로서의 성스러운 아미타불 불쌍해서 봤던 그분한테 염을 하지만 나무아미타불하고 침묵에 들어가면 아미타불의 법신에 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불이 그대로 참나 각성이에요. 법신이 참나고 염이 각성입니다. 그게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니까 새겨져서 기억 잃어버리지 않은 거니까 염불이 견성이고 그게 참나 각성이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참나 각성을 못하는 염불은 아직 제대로 된 염불이 아니다. 거죽만 하는 염불이다. 하지만 그거라도 해라. 왜 망상 부리는 것보단 노는 이 염불을 하는 게 나으니까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나 만나는 것 자체가 염불이에요.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염불이에요. 누가 넌 왜 아미타불 안 하냐 아미타불 법신을 염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랄이야 이렇게 세게 나가세요.